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1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는 혼자네요.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한 제 사연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운이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시청 공무원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밑에서 별다른 걱정 없이 착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꿈은 판사였지만 어쩌다 보니 교대를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임용고시를 1년 재수해서 합격하기는 했지만 나름 좋은 학군에 배정받아서 교사 생활도 무탈하게 하고 있었죠. 제 인생의 변화는 5년 차 때 있었던 교원 교류에 있었습니다. 교원 교류는 교사들의 시도 간 이동을 말하는데 1대1 맞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근무지 교류를 말해요.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근무지 이동 신청은 많지만 그 반대는 적어서 교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선정이 되었어요. 2년간의 근무지 교류였지만 경기도에서 나고 자란 제게 서울 생활은 설레고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처음 합법적인 독립을 하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근무지로 발령난 곳은 서울 강서구 지역으로 제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한 살 연상인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였죠. 남편은 근무한 지 2년이 된 상태였고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다 보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었어요. 교류 기간인 2년이 끝나고 제가 경기도로 다시 돌아가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상견례 날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 시아버님은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시어머니는 꽃꽂이 강사를 하시다 지금은 쉬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경기도 안양에 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들 신혼집은 거기로 했으면 안 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빠랑 신혼집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라 시어머니의 제안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안양이면 오빠와 제가 일하는 학교 중간 정도의 위치라 출퇴근도 용이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시원시원해서 좋다고 하시며 한숨 돌리는 눈치셨습니다. 예물 목록을 받고 생각보다 고가의 품목들을 요구하셔서 놀랬지만 신혼집도 도와주시고 친정에도 상당히 좋은 예물을 챙겨주셔서 시댁에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싶어 공들여 준비했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다며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혼집에 오셔서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가시고요. 시집을 오고 새삼 느꼈지만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시어머니에게 거의 맞추는 분위기였죠. 하루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단둘이 쇼핑을 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울렛이었는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취향을 고려해서 특정 브랜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매번 백화점만 다니시다가 아울렛은 생각보다 물건이 별로라고 하셨지만 제가 사드린다고 하니까 그제야 물건을 좀 보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3, 4시간 가까이 쇼핑을 하니 점점 지치더군요. 시어머니가 손톱 관리를 받았다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저한테 본인 가방, 쇼핑한 짐을 다 넘기셔서 무게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희 조금만 쉬었다 쇼핑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럴까 그럼? 60대의 연세가 넘으셨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보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뭐, 마실 음료라도 사올까요? 그래, 나는 생소가 좋겠구나.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사올게요. 쇼핑몰 테라스에 앉아서 쉴게 음료를 사러 갔습니다. 생수와 주스를 사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디 불편하세요, 어머니? 넌 결혼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내 취향을 모르니? 난 피지 생수만 마시는 거 몰라? 네? 피지 생수요? 다시 사오렴. 그러고 보니 시댁에 갔을 때 냉장고와 창고 한켠에 쌓여있던 생수병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이고 매점을 몇 군데 갔는데도 그 생수를 팔지 않더군요. 없어서 못 사왔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쩐지 할인 매장이라고 할 때부터 안 좋았다며 집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울렛 쇼핑몰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만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너가 적응해야지 어쩌겠냐고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분인 걸 알았지만 조금 버겁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 후로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요리법 등을 핑계로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방문이 썩 달갑지는 않았죠. 남편과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주말은 늘 휴식의 개념에서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는 편이었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커피를 한 잔 하는 중이었죠. 현관 벨이 울려서 의아함에 나가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주말에 갑자기 웬일이세요? 이 근처에 나들이 왔다가 점심 먹고 가려고 왔다. 여기 김여사는 산악의 친구고 인사드리렴. 시어머니는 혼자도 아니고 지인분과 함께 일요일 오전에 오셨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안방으로가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 주겠니? 김여사는 디카페인이지? 어머니 저희 집은 디카페인은 없어서요. 그럼 드립커피를 두 잔 만들어 와. 일단 집에 온 손님을 홀대할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에게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한 술 더 떠서 제철 음식이 좋으니 냉이 된장국을 끓여 먹자더군요. 갑자기 냉이 된장국을요? 재료가 없는데 근처에 마트 있잖니. 다녀와. 우리는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결국 시어머니의 종용에 말대꾸도 못하고 장을 보러 다녀왔어요. 두 분이서 마치 동네 카페에 온 것처럼 어찌나 맛있게 수다를 떠는지. 저도 여기가 우리 집인지 동네 사랑방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여기 베란다 확장하려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어쩐지 집이 엄청 넓어 보이더라. 30평같이 안 보여. 베란다부터 각 방마다 지인에게 지방구조를 소개해주며 자랑도 하더군요. 신여사는 역시 센스가 있다. 며느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분이 시어머니라서. 이렇게 좋은 집도 신혼집으로 해주고. 네? 네. 어머니께 감사하죠. 김여사 애들은 잘 몰라. 내가 이 집 얼마나 신경 써서 인테리어 준비하고 관리했는지. 그나저나 며느님이 음식을 꽤 잘하시네. 식사 너무 맛있게 잘했어요. 점심 식사를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모르고 끝마쳤습니다. 장장 5시가 만에 시어머니와 지인분은 돌아가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엄마 한 번씩 왔었잖아. 세상 왜 그래? 그때는 오신다고 하고 연락하셨고. 이건 다르지. 심지어 지인분까지 데리고 오신 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지나가다가 오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해? 자기 너무 예민하게 그런 거 아니야? 남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예민한 건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비워놓으렴. 네? 토요일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요일에 비봉산 갔다가 집에서 모임 좀 하려고. 네? 비봉산이면 저희 집 근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 점심도 먹고 놀다가 가려고. 토요일에 같이 장 좀 보자. 다섯 명 정도 갈 거야. 다섯 명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신혼집에 친구분 다섯 명이나 오신다니. 아니, 내 집에 내 친구들이랑 간다는데 싫은 말 두다. 나는 내 나름대로 너 배려해서 미리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니. 네. 토요일에 갈게. 시간 비워놓으렴. 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니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오빠, 이번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친구분 다섯 명 데리고 놀러 오신대. 그래? 난 친구 녀석 결혼식 있어서 갈 것 같아. 놀다 가시면 되겠네. 놀다 가시면 된다고? 나보고 음식장만 해야 한다고 그 전날 장보러 가자고 하셔. 그런데. 혼자 장보는 것보다 같이 장보면 좋은 거 아닌가? 엄마 운전 못 하시니까 자기가 운전 좀 하고. 오빠는 우리 신혼집에 사람들 그렇게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주변 지인들 불러서 집들도 아직 안 했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니? 우리만의 공간에 모르는 사람들 오는 게 싫다는 거야. 자기야, 이 집 엄연히 엄마 집이야. 엄마가 오는 게 그렇게 싫어? 그리고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재는 개편이라고.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에게 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주말에 쉴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기분이었죠. 마트 물건이 싱싱하지가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 마트 배송 많이 시킨다며? 아니, 물건을 직접 안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사야지 싸고 물건도 좋지. 네, 어머니. 근처 대형마트를 마다하고 멀리는 재래시장을 가자고 해서 갔어요. 주차장도 먼 곳이라 짐이라는 짐은 또 제가 이고 지고 다녔습니다. 장장 유기문 이상의 요리를 하려니 사야 할 재료도 많았고요. 말 대답하는 걸 싫어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로봇처럼 내만 말하고 다니다 보니 저녁이 다 되었더군요. 김장하면서 시집살이 겪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저처럼 시어머니 친구들 놀러온다고 음식 준비하는 며느리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시금치랑 미나리는 이렇게 손질하고 고기는 양념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내일 점심때쯤 올 테니까 준비 좀 해두렴. 난 가볼 테니. 이걸 저 혼자 다 손질하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같이 해? 난 집에 가서 너희 아버지 밥 해줘야지. 네. 어릴 적 읽은 콩지팥지 얘기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장 보러 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재료 손질해 요리까지 하라니. 결혼하기 전 남편이 자신은 종가집 장손이라고 괜찮겠냐고 물어본 적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오빠를 좋아하니까 상관없다고 말했던 게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남편 말로는 제사나 집안 행사가 옛날하고 달리 많이 줄었고 간소화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명절이나 집안 행사를 겪어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친구분 다섯 명과 함께 왔더군요. 나 전에 왔었잖아.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있더라. 오늘도 기대되네. 신여사 말대로 집 너무 괜찮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주변인지도 너무 좋네. 내가 신여사면 아들내배랑 같이 살겠다. 오늘 잘 놀고 갈게요. 60대 아주머니들 여섯 명이 모였더니 어마무시한 아우라가 생겨라서 제가 낄 틈이 없었습니다. 아가 우리 얘기하고 있을 테니 음식 다음에 말하렴. 시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은 거실에 자리를 잡더니 제가 요리를 할 때까지 수다 파티를 열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갈비집, 해물탕, 각종 반찬들까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을 차려주고 안방 침실에 뻗어 있었습니다. 아니 넌 밥만 차리고 쉬고 있니? 손님들 와 계신데 나와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해야지. 몇 시간 동안 음식을 하느라 냄새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까지 나누라니요. 움직여지지 않는 몸으로 따라 나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오후 5시가 돼서야 다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마침 남편도 집에 돌아오고 시어머니가 있는 차에 할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평일에는 직장 다니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손님들 오시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손님 오시고 대접하는 거 못하겠어요. 아들 우리 며느리 아주 굉장하네. 손님 한두 번 왔다고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본인이 선생이라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니? 여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알았다. 내가 일하는 며느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나 보네.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인사를 받지도 않고 쌩하니 가버렸어요. 당신은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기분 상해서 갔잖아. 어머님 기분 상하는 건 중요하고 내 기분 상하는 건 상관없어? 나 이번 주말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떻게 한 번을 안 도와줄 수 있어? 난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 그리고 엄마가 며느리 생기면 주변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셨는데 주변 분들한테 당신이 대접할 수도 있지. 오빠가 직접 안 해봐서 그래. 나 요즘 학교 일 안 그래도 많은데 집에서까지 못 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엄마 집인데 너가 좀 참아. 주말 내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음 주 내내 몸살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몇 주간은 신혼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선생 오늘 모임인 거 알지? 빠지지 말고 같이 가자. 네 알겠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들끼리 치몽 모임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자리가 마련됐어요. 남편에게 저녁을 먹고 집에 가겠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갖죠. 금요일이나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이뤄진 모임은 짧게 끝이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불도 안 켜져 있고 컴컴한 것이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 보였어요. 어서 빨리 씻고 자야겠다 싶어 거실 등을 켠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너무 놀라면 비명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소리 없는 비명과 소름을 느끼며 집을 살펴봤는데 말 그대로 대환장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쿠션들이 바닥에 뒹굴고 거실 중앙에 펼쳐진 커다란 상에는 삼겹살 불판과 찌개 각종 음식들이 먹다 남은 채로 있고 술을 마셨는지 맥주캔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가보니 싱크대에 사용한 그릇이나 냄비들이 가득 쌓여 있고 요리한다고 썼는지 도마에 각종 음식 재료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혼수로 들고 와서 아끼는 접시나 그릇들도 다 꺼내어 사용했더군요.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그릇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울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어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가 했는데 살펴보니 집에서 식사를 한 것 마냥 거실과 주방 위주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급하게 안방과 서재, 화장실 등을 살피며 중요한 소지품들이 사라진 건 아닌지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물건을 훔쳐간 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집에 빨리 와봐야겠어. 도둑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한 시간 만에 남편이 들어와 집을 확인하고 덩달아 놀라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남편과 신고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의논하던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 퇴근했니? 오늘 집에서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왔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치우지는 못하고 왔는데 네 와이프한테 좀 치우라고 전해줘?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닌데 휴대폰에서 들리는 시어머니 목소리와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행이다. 엄마였네. 엄마가 친구들하고 와서 모임하고 갔대. 괜히 깜짝 놀랐네. 다행이라고? 이게 다행이야? 어떻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집에 왔다 가셔?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왜 또 응분하고 그래? 그냥 밥 먹고 놀다 가셨다잖아. 이게 정상적이야? 오빠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엄마 집인데 엄마가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는 늘 어머니 편만 들고 어떻게 그렇게 둔감할 수 있어? 이럴 거면 우리 대출 받아서 그냥 신혼집 새로 구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집이 있는데 어딜 가? 오빠, 난 집에서 편히 있고 싶어. 어머니가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알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하시는 거 불편해. 집에서 자유롭게 있고 싶다고. 충분히 자유롭게 지내면 되지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오빠는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 왜 늘 나만 별라고 예민한 것처럼 얘기해? 이번 일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오빠 엄마가 한 거니까 오빠가 치워. 저보고 청소하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나면서 명치같이 끈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멋대로 집에 와서 어질러 놓고 간 행동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해결하라고 무시했어요. 밤 늦도록 청소하고 설거지하느라 힘이 들었는지 다음날 남편은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하자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 다음 주 평일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며 제게 현관 비밀번호 오류가 자꾸 난다고요. 저는 혹시나 도둑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해서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에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집 앞에 사람을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냐며 노발대바라는 어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일하는 중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한 소리를 들었는지 새 비밀번호를 공유하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화난 모습을 봐서인지 남편도 어쩔 수 없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시련이 제게 닥쳐왔습니다. 이제 나도 곧 있으면 이른 살이고 우리 문시 집안 총부 자리를 몰려줘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집안 명절 제사 집안 행사는 너희가 해야 한다.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언젠가 나올 얘기라는 건 알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었죠. 엄마, 아직 저희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집사람도 적응 중인데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전에는 몇 년 기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자는 이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내가 인수인계 하겠다는 거니까 넌 가만히 있으렴. 아가, 너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안 얘기 들었다고 하던데? 네, 어머니. 우리 집안은 문중을 대표하는 종갓집이다. 너희 시아버지가 종손이었고 지금은 네 남편이 종손이지. 예전만큼 규모가 크고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대략 11번의 제사가 있고 2번의 문중 행사가 있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은 따로 있단다. 내가 40년 넘게 종부로서 해왔던 일들을 이제 너에게 넘겨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네가 나한테 맹랑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같구나. 나는 너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시작했으니 너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결혼 최대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문중의 재산관리부터 11번의 제사와 명절 차례 집안의 예법까지 시어머니는 작정을 한 사람처럼 제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식기적으로 추석을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희 집에서 명절을 지내라고요? 그럼, 여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뭐라는 말이니? 이제부터 너희가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라는 말이지. 아니, 그래도 이번 추석부터 바로 하라는 거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신 게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안양 아파트가 더 넓어. 명절에 친척들이 최소 50명은 넘게 모일 텐데 너른 곳에서 지내면 좋지 않겠니? 시어머니에게 인수인계를 받을수록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는 것 같아 남편을 설득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이번 추석 때 나 혼자 명절 음식을 하라고 하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명절에 오는 사람만 몇 명인데 그걸 나 혼자 다 해. 오빠가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어머님 좀 설득해봐. 자기야, 어릴 적부터 엄마를 보면 허리 한 번 못 뼈시고 늘 일만 하셨어.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일도 많고 그걸 아니까 아버지도 나도 엄마한테 몰아 못해. 우리 할머니가 진짜 무서운 분이셨거든. 시집살이가 아주 혹독하셔서 엄마 혼자 울고 있는 것도 자주 보고 본인이 겪은 거 며느리한테 안 겪게 하고 싶다고 많이 줄인 거야. 그건 어머님 때 일이고 지금은 21세기야. 어떻게 여자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해? 그리고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밖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문중일까지 다 하라고?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나 종갓집 장선인데 종부일 할 수 있겠냐고 너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잘 몰라서 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 2주 되면 추석인데 어떡해.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 남녀 구분을 확실히 아는 구시대적인 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선으로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인지 다른 문제에는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면서 이 부분에서는 단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서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명절을 저 혼자 준비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러게 왜 하필 종갓집 종선을 선택해서 이 사다리냐고 했어요. 남들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선택하지 않는 자리라고요. 너같이 공부만 하고 자란 애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안 가르친 본인 잘못이라고 음식 장만이랑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된 셈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2, 3일 정도 엄마가 저희 집에 머물면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함께 해주셨어요. 엄마가 집에 머문 지 3일째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시고 대뜸 제게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우리 집안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해? 너 혼자 음식 준비하고 해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 혼자서 해봐야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어.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을 치르는데 급급해서야 될 일이니? 그럼 저 혼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같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나 오빠는 거절만 하고... 죄송합니다. 사부인. 서러움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시어머니에게 사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말을 무시하더니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집에 사람 올 때 누가 오는지 말하고 드려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오는 걸 허락 맡으라고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명절 준비고 걱정거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내 집에 함부로 사람들이지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저희 엄마가 함부로 해요? 제 친어머니인데요? 오늘 너 하는 걸 보니 집에 아무나 막 들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그건 지나친 말씀 아니세요? 왜? 내 집에 살면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사부인도 다른 집안일에 깊게 관여하시는 건 아니지요. 제가 더 따지려 들자 친정엄마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딸을 둔 게 죄도 아니고 잘못이라고 일도 없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사죄해야 하다니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다행히 추석은 무사히 치렀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수는 했지만 친정엄마가 세심하게 도와주신 덕분에 넘어갈 수 있었고 친척분들이 처음이라고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명절에 친정 못 간다고 서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제가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응당 당연하다는 듯이 굴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는 것을요. 왜 결혼을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 하고 문화의 충돌이라 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남편과 시댁을 앞으로 견디며 살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오빠, 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신중히 대답해줘.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이 집 어머님 돌려드리고 우리 신혼집 새로 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자기야, 저번에 끝난 얘기 아니었어? 요새 대출 규제 심해서 전세도 어려워.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좀만 참아. 그리고 당신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라니까. 매번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맡아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지? 그럼, 그건 당연하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고 과업이야. 나라고 좋겠어? 그런데 어떡해? 내가 태어나 보니 종손인데. 자기도 날 만나서 종부가 된 거고. 오빠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때라 이상한 질문을 하고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해. 수수께끼야? 나 그런 거 잘 못 맞추는데? 시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너가 웬일이니? 전화를 먼저 다 하고. 그동안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안 부리던 애교를 다 부리니? 징그럽게. 제가 어머니 생각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조만간에 봬요, 어머니.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당신이 먼저 전화해서 안 부리는 애교 부리고 무슨 일 있냐고. 내가 너무 어머니한테 무심했나 해서 생각나서 해봤어. 다행이다. 이번 명절 보내고 혹시 사이가 더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너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해. 정도 먼저 좀 내고 진작에 네가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면 사이가 더 좋았을 거야.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한 적 있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아휴 생각만 해도 어렵다. 아직 어색해서 잘 못하겠네. 그래? 나보고는 금방 먼저 정도 내고 다가가라며. 오빠는 안 해?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지 않나? 나는 그런 거 손발이 오글거려서 잘 안 되던데. 나는 해야 하고 오빠는 원래 못하니까 안 하고? 그런 말은 아니잖아. 왜 그래 자기야? 어? 항상 보면 오빠는 자기 가족 위주야. 모든 게 다 문씨 집안이 세상의 중심이지? 내 친정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냐? 이제는 문씨 집안 사람이지. 결혼하기 전하고 어떻게 같아? 와 오빠 그 말하는데 진짜 꼰대 같은 거 알아? 먼저 잘게요 문꼰대 씨. 뭐? 꼰대? 남편은 알면 알수록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친정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콩깍시가 쉬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서운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만 갔습니다. 시댁 방문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너가 집까지 다 오고 웬일이니? 어머니 오늘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여기를 왔죠. 손에 들고 온 건 다 뭐니? 오늘 먹을 것 장 봐서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재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어머니 수고스러우실까 봐 준비했죠. 오늘 먹을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딩동! 그때 현관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누구지 하고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의아해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왜 우리 집 배를 누르고 섰지? 어머 손님들이 왔나 봐요. 손님? 제가 방금 서울에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집이 마당도 있어서 차 한잔하기도 좋고 위치가 딱 좋아서요. 여기 오늘 선생님들 모임하려고요. 오빠랑 같은 학교 선생님들도 있어요? 너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도 친구분들이랑 안양집 자주 오셨잖아요. 자주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여기 우리 시어머님. 다들 인사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맛있는 점심 해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솜씨 장난 아니에요. 종갓집 종부신데요. 진짜요? 저 종갓집 얘기는 TV에서만 봤는데 너무 기대된다. 간장이나 된장도 직접 담그신다면서요? 남을 굉장히 의식하는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아들과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마당에 뭐라고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어머니 보쌈 해주세요. 여기 재료 다 있어요. 선생님들, 저희 어머니 보쌈 진짜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어요. 기대에 찬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계획에도 없던 요리 수업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표정관리가 안 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지난 반년간 묵혀있던 채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한 회심의 카드를 펼쳐보였죠. 저는 어머님이 하시면 호두전과가 그렇게 별미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호두전과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맛인지 몰라요. 해주실 거죠, 어머니. 제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에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약이 올랐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말한 호두전과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남편말로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할 때 가장 하기 싫어한 음식 중에 하나였다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호두만 보면 치를 떠신다고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손님 모셔놓고 치료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어머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전부 요리 잘하셔서 같이 도우면서 하면 금방 할 거예요. 그차 선생님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은 여선생 7명이 동시에 같이 요리하자마 나섰습니다. 장장 6시간을 시댁에서 요리하고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그리고 2차를 가야 한다고 치우지도 않고 나왔지 뭐예요. 어이가 없다 못해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사실 이미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겪은 수물을 느끼게 해줄까 고심 끝에 시어머니가 한 집과 똑같이 갚아주고자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화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했길래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서 울먹이셔? 울먹이신다고? 이 정도로 울먹이시다니 생각보다 어머니도 심약하시네. 엄청 강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서울 어머니 댁에서 선생님들 모임 좀 하고 왔어. 요리도 배우고 먹다 놀다 왔지. 뭐라고? 거기가 어딘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가? 거기가 어디긴 어디야 시댁이지. 나 결혼해서 문씨 집안 사람이라며 같은 식구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개념 없다. 종부일 배운다고 엄청 찡찡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개념이 없다고? 먼저 개념 없이 군 게 누군데 그래? 자기 집이라고 내 몸대로 한다고 하는 어머니부터 개념 없는 거 아니야? 뭐라고? 너 뭘 잘했다고 엄마 얼굴 해? 위아래도 없네. 너 앞으로 어떻게 엄마 얼굴 보려고 이래? 안 볼 거니까 이러지. 뭐라고? 지긋지긋해. 내가 무슨 문씨 집안에 빚이 있다고 하수인 취급이야? 종손이 무슨 벼슬이야? 손끝에 물 한 방울 담으면 아주 죽는 줄 알지? 너는 나한테 시댁에 잘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면서 우리 친정은 아주 개무시하고 결혼하고 딱 한 번 같이 갔어. 반년간 너희 집은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우리 집은 아예 없는 취급했잖아. 우리 부모님 생신에 선물은커녕 안부전화 한 번 해봤니? 지금 나보고 너라고 했어? 다 이 차이 한 살 가지고. 누가 보면 10년 넘게 차이 나는 줄 알겠다? 그래. 너라고 했다고 해. 너희 어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추석 때 음식 도와주러 온 우리 엄마를 남 취급하면서 집에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본인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더 한다더니 아주 유세야 유세해. 너 이런 성격 여태 어떻게 참았냐? 진짜 이중인격이네. 너랑 너희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 몰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헤어지자. 그래.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뭐?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너가 그러지 말자고 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 요새 이혼여들 좋게 바라보는 줄 알아? 다만 이혼여되니? 너도 이혼남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겠는데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무슨 상관이야? 여자랑 남자랑 이혼한 딱지가 같아? 또 또 또 그놈의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는 얘기. 너 혼자 조선시대에 사는 거니? 내 생각 해주는 척 하지 말고 디 걱정이나 해. 대출해서 주식 투자한 거 반토막 났다면서? 나 위자료 재산 문화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협의 이혼하자. 여기서 주식 얘기가 왜 나와? 그럼 내 위자료는 휘자료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 신혼집 와서 깽판치고 한 거 사진 다 찍어놨어. 시댁 친척분들 뒷담한 거 동영상이랑 녹음 파일 있으니까 허튼 소리하지 말고. 종가집 종부가 집안 어르신들 욕하고 다닌 거 아시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하자는 소리는 본인이 먼저 꺼냈잖아? 말로 나 이기려고 하지마. 나 한 번도 접은 적 없으니까. 여기 이혼합이서에 당신 싸이만 하면 돼. 이혼하면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대걱정 안 해도 돼. 잊었나 본데? 선생 연체도 내가 더 높은 거 알지? 이 감옥 같은 집에서 같이 살 다른 죄수 구해. 더 이상 우기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원래 분가를 마음먹었던 것도 있고 이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기에 손댈 짐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모습에 실망하고 정이 떨어졌는지. 아무 말 없이 이혼합이서에 사인을 했더군요. 시어머니를 닮아서 기본적으로 사람 부리기를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안 대본 화를 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 행동이 싫을 수밖에요. 친정에 합이 이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런 결혼을 해서 마음고생을 하냐고 야단을 치시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 때문인지 잘했다고 꼭 안아주셨어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혼 얘기를 했더니 종같이 종부를 가부장제도의 한여라고 부르는데 제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1년도 안 되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진짜 독립을 했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으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헤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남편은 아이가 아닌 이혼녀랑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 성적을 생각하면 다른 집안 자식이 있는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셨을까 싶었지만 아들도 이혼남이니 급했나 보다 했어요. 자기 집안을 위해 일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은 거겠죠. 사랑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저도 잘못이지만 시어머니의 갑질과 모욕은 아직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저런 시댁을 만나면 어쩌나 싶어 앞으로는 혼자 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어쩌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은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